제일 안 중요한 돈은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는 명예를 중간에 놓고, 제일 중요한 건강은 어디? 명예를 밑에 놓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돈, 명예, 건강 박수 준비! 예! 시작!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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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명예, 짝, 짝,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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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돈, 짝, 명예, 짝, 건강, 건강, 짝, 돈, 명예, 건강, 짝, 한 번 빨리 가볼게요. 박수 양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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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certificate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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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세계를 보면, 저 느낌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신kelt. 첫번째는 Rap owao 두번째는 이 голова 세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느리게 가볼게요. 자, 돈, 명예, 건강 박수 준비! 제가 아까 빨리 하려고 그냥 시작했죠? 자, 시작! 돈은 고음을 다짱, 명예 명예 다짱, 건강 건강 다짱, 돈은 다 명예 다짱, 건강 다짱, 돈은 명예 공예 다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 돈 소리가 제일 커, 어떻게 해? 현금이 제일 좋지, 또.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쉬는 동안...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